네 오늘은 플러터의 미래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파이썬과 플러터 팀을 레이오프 했다. 그리고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결국 구글에서 미국 쪽에 있는 엔지니어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 네 약간 다른 나라들 좀 가격이 싼 나라들로 좀 가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플러터를 그리고 감당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버그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나. 파이썬 팀 같은 경우는 미넨으로 옮겼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은 비용 문제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넨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구글 쪽에서 협업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결국 이렇게 비용 하나씩 하나씩 줄이고 이제 구글도 이제 원래는 하지 않았던 그 배당금 정책들을 쓰면서 뭔가 구글도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코스커팅이라고 나오죠. 결국 비용을 줄이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보입니다. 플러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팀을 이렇게 미넨에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조금씩 줄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작년 1월에 만 2천명 정도를 잘랐고 물론 엔지니어에 속한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광고팀에서 이제 엔지니어도 분명히 잘렸겠지만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잘렸을 거고 그리고 이게 조금 신기했었는데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이게 잘랐다라는 게 좀 뭔가 좀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이 너무 안 맞지 않았나. 왜 굳이 지금이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플러터, 다트, 파이썬과 관련된 팀이 이제 레이오프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참 뭔가 쉽지 않은 한 해가 24년도도 그렇게 쉽지 않겠다. 뭐 미국 쪽의 GDP, GDP 그 물가상승률도 잘 안 잡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PM 플러터와 다트 쪽에서 그 많은 팀에서 잘리게 된다. 그 다음에 많은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사람들 많이 이뤘다라고 이제 플러터 팀의 PM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구글 쪽에서 플러터의 미래가 살짝 걱정될 만큼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이거는 메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거든요. 리액티네이티브 조차도 플러터나 구글 같은 쪽에서 플러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모든 걸 구글에서 관리한다. 모든 컴포넌트를 구글에서 관리하는 순간 이것들은 거의 보통 망하는 수순으로 같습니다. 앵귤러도 마찬가지죠. 앵귤러랑 뷰도 하나의 집단에서 관리를 하는 순간 결국 이게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고 메타는 그에 반해서 좀 다른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메타가 오픈소스를 굉장히 잘 다루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 다 커뮤니티로 뿌립니다. 자기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는 순간 이 커뮤니티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당합니다. 리코일 같은 것도 요즘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제 CRA 같은 경우도 요즘 BT로 많이 넘어온 이유가 이런 걸 전부 다 메타에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로 굉장히 많이 넘깁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리액트는 지금 넥스트라는 파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EXPO라는 팀이 있죠.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는 결국 리액트의 코어와 리액트 네이티브의 코어에 집중하는 판단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는 에르메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뉴 아키텍처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넥스트.js라는 파트, 버셀 쪽으로 많은 부분을 이왕을 했고 자기들은 서버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라마 같은 것도 이제 보면 메타의 오픈소스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파이토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구글이 만들었었던 그런 오픈소스들,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메타 쪽에서 관리를 훨씬 잘한다는 느낌을 요즘 들어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오픈소스를 대하는 1티어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쪽이 아니라 메타가 가장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플러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는 거는 이제 구글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러터 쪽도 커뮤니티 레벨 쪽으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이 빼시는 게 낫지 않나. 커뮤니티 쪽으로 라이브러리들이나 기존에 구글이 관리했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커뮤니티 쪽으로 돈을 주고 빼는 방식을 메타처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구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도 앵글러를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웠을 텐데 플러터도 비슷한 그런 향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정이 났습니다. 구글 플러터는 되게 좋거든요. 이제 코드 푸시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 코드 푸시가 메인이 스노버드죠. 그쪽이 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이 플러터 버전 4가 안 나오고 계속 마이너만 업데이트 하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이슈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터의 미래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아직도 플러터를 많이 쓰시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플러터가 어떻게 될지 뭐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길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플러터가 잘 만든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쪽에서 줄인다는 건 좀 크리티컬한 이슈지 않나 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